어? 어? 연기? 일단 연기하는 생각은요. 아, 연기 중인... 필름이 없나요? 노른자의 얼굴이 바를 때마다 우리 마음을... 흠... 특산병도 혹시 남겨 있나요? 어? 그럼요. 날강도 같은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째서 올해에 10년은 일들을 해먹기 위해서 저도 지금 제일 맛있어 개밥고릇이 아니 개밥고릇은 아니겠지 댓글에 양깅이 밥그릇이 커요 오빠 밥그릇이 커요 개웃기다 어 말해줬다 우와 아팠다 아이컨택이 되었다고 느껴지면 아이컨택이 먹으러 왔는데 2비터는 확실히 더 먹는 거 왜냐면 제가 기초적인 예정인데 예전에는 잠은 선택했었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밥은 챙겨 먹어야지 라는 생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요즘에 예전에는 늦게 일어나서 군복으로 운동 갈 수도 있는데 운동을 가린다 아이디가 공개되도 된다 라는 말씀이 진짜 많아요 그럼요 좀 찾아볼게요 무슨 질문이 헐 여기서 안되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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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 이제 배웠어 이런거 한 번도 배워야돼 다 살려야돼 나중에 다이어트 붙여야돼 으흐 오 오 으어 이거 뭐야? 너 만들었어?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친구를 밟으면 약간 어떡해 나 약간 약간 뭐랄까 연예인들 이런거 많이 하지 않냐? 아 이거 뿌듯하다 너무 이쁘다 이거 나 이거 못쓰겠는데? 아니 이게 대박이야 이게 뿌듯하다 아 근데 나도 줄거인데 왜? 저번부터 너는 뭘 자꾸 주냐고 아니 내가 여수를 갔다 왔어 야 근데 좋았겠다 생일날 아니 솔직히 이게 별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어? 뭐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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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줄게 어딘가에 쓸데가 있다 유웅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짜 다이수잖아 아 맞아 나 이걸로 풀 파고 있거든 아 역시 다꾸 하면 되게 알아보네 오 되게 잘했다 이거 이걸로 한거야 오 아 이런거 샀다 넣어놨어요? 이거 나중에 살까? 내가 주고 싶었어 그때 같이 하고 아 아 좋다 사실상 문어박을 스티커 아 아 아 아 이거는 안 될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도 저걸 사야겠다 나도 사 아직도 뭐 그런 편집점 잡고 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고 이게 너무 미숙해가지고 근데 나도 봐도 나 한 7초 찍으면 쓸 수 있는 건 3초밖에 안되고 응 그렇지요 어 좋아 뭐야 좋아 어떻게든 찍어보겠다는 의지가 너 대단하다 너 구독자 이벤트 넣었잖아 응 너무 감사해가지고 별거 없는데 그냥 바인더를 그때가 조금 여유롭게 주문을 했어 응 그냥 유튜브 운영 되게 잘하시는 거 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다 그치 투자 그치 한 가스 사진 아 스티커 스티커 이루고 있는데 스티커 사는 거야 난 한 개 온 거 같아 사야 된 한 개가 아 나 이거 너무 고맙는데 나 이거 손을 따라서 자를 거 아닌 그리다 붙을 거 같아 따라서 해야 될 거 같아 진짜 그렇지 약간 포트매틱 그런 거야? 어 거기 떨어져 왜? 왜? 해피 버스 데이에는 뒤가 없어 아 아 아 이런거 진짜 아니면 H를 띄고 요걸로 바꾸는거야? 누랑색으로 그러면 와리가리 핑크 느낌 뒤가 잘 안보이지 않나? 약간 안보이는데 어떤 걸 다 먹으러 왔어요 Academia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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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